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엇갈리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는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1조 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CEO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속에서 2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밀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지수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연중 최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짱, 내일짱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에 윤혜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산이 줄어든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생산이 이제 최대 감소폭으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09.8로 지난달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마이너스 1.5%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으로 지난 2월과 3월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활동이 다시 꺾인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자와 통신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1.7% 줄면서 전체 생산 위축을 이끌었습니다. 분야별로 건설업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과 관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이 한 달 전보다 12.4%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는 2월과 3월 코로나19 관련 예산들이 비교적 집행이 많았다가 지난달부터는 집행이 줄어든 영향으로 공공행정 부문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고율은 130.4%로 13.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출하가 20.3% 감소하고 재고는 31.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도 함께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의복이나 음식료 등 준내구제와 비내구제 모두 줄었기 때문인데요. 소비는 준내구제와 비내구제 등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 전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계절이 바뀌는 2월에 반짝 늘었던 의복 등 준 내구제과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제 소비는 마이너스 1.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내구제 소비를 이끌어온 승용차 판매의 경우도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에 관한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증여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한국부동선원이 관련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5,296건 중에서 증여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 6.10%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성동구와 종로구, 광진구 3곳은 지난달 증여 거래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달 5.17%를 기록하며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81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여 거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에 막혔던 매매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증여 취득세가 좀 올랐기 때문인데요. 올해 증여 취득세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자 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증여 취득세 부가 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9.9%까지 치솟으며 2006년 거래량 조사 아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종전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수 부담이 커졌고 그에 앞서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 부담이 늘면서 올해 1월부터 증여 비중이 10.8%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13.9%, 3월에는 다시 10.3%로 줄었고 4월에는 6%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증여 수요 감소는 증여 취득세 인상 외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있고 또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거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대출 조건들을 비교한 뒤 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인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출 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어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한 뒤에 원할 경우 대출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옮길 수 있는 대출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10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만 한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윤해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한동안 쉬었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고 또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지수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LNG선 수출 금지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월가가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차기 유망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가 작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금융당국원이 하이브 직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하죠. 해당 직원 3명을 기소 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이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을 하고 해당 정부가 대중에게 공표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총 2억 3천만 원, 1인 최대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SCM 생명과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SCM-AGH의 임상 이상 완료를 하고요.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이상은 습진 범위 및 중증도 지수가 16점 이상인 중등증 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치료제를 투여하고 24주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약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도 관찰이 되지 않아서 안전성도 확인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 시험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수행 중이며 환자에게 안전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공적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NC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C소프트가 내놓은 신작이 쓰론 앤 리버티에 대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현재 혹평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일 주가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게임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감은 과도한 아이템 뽑기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게임 내에서 아미토이나 변신 서비스가 실제 정식 버전에서는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로 도입될 것을 미리 우려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 만큼 추측성 반응에 큰 우려를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일부 문제점들은 이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PC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진단 전문기업인 PCL이 3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PCL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등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주당 6,930원에 보통주 520만 주가 신규 발행이 되고요.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PCL은 무상증자도 실시한다라고 하죠. 보통주 한 주당 20주를 배정하기로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통상 유상증자는 지분가치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는 오늘 짱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짱 주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살펴봤고요. 스피드 뉴스 행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스피드 뉴스 행공시 김혜연입니다. 스피드 뉴스 행공시 김혜연입니다. 스피드 뉴스 행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결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영업부의 사형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양대시장에서는 대형주에 힘이 좀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단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는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접근할 때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봤는데요. 챗GPT, 이런 답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양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투자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세 번째로는 재무 상태와 장기 성과를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거래의 용이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굉장히 좀 투자의 대가 오렌 버핏 같은 답변을 내놨어요. 챗GPT가요. 굉장히 좀 정석적인 답변을 준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내외의 거시적인 변수들이라든가 거기다 기업에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싸게 살 때도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업종과 섹터들이 앞으로 성장성과 모멘텀을 더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도 싸게 사는 것 못지않게 싸지 않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더 강하게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요인들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형주를 먼저 짚어보면 좋겠어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전장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 에서도 LG전자의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LG전자에 있을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어제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오늘도 올라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상요. 강하게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올랐던 거에 비하면 사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 10.8% 일중 고가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그에 반해서 조금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실적일 것 같아요. 가정이라든가 가전 쪽 제품과 그리고 전장 제품 이런 것들이 고르게 좀 활약을 해주면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동안 좀 안 됐던 사업들이죠. 그 LG전자에서 다 접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폰 접는 것처럼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러면서 그동안 안 됐었던 핸드폰, 모바일 쪽 정말로 존재감이 없어요. 중국 쪽에 삼성전자도 존재감이 없는데 아예 갔을 때 LG전자 폰을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접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접었다. 그리고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조금 3, 4세 경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또 우호적인 것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최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비수기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을 전통적으로 좀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안 되던 사업들, 계절성을 띠던 사업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장이라든가 가전 쪽에서도 프리미어 라인 같은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기 불황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프리미엄 가전을 막 교체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요. 사업본부 수주 잔고를 보면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임포테인먼트예요. 그쪽이 60%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도 드렸지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5단계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차량 안에서 결국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더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개입할 일들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전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틀을 좀 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 되는 사업을 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될 것 같은 사업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영업이익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2022년에 기준으로 좀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아무래도 2021년에 적자가 거의 1조 가까이 났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났었고요. 안 되는 사업들을 다 접어놓고 일단 2022년부터는 되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굉장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사실상 안 되는 사업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전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올해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두 배가량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5200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친환경 차량이 보급되는 속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치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이제 LG전자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실 대형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으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사실 이제 5월 말에 증시를 끌었던 게 저는 반도체 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많이 올라간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주가는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정말로 급등주처럼 5.1선 지지받고 단기간에 이런 큰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그건 이제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실적 가이던스 엄청나게 내놓으면서 막 20%씩 올라가고 1조 달러를 넘기는 기업이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과연 이 과열을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개인들이 이러한 과열을 이 대형주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초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열어놓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매수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서는 오일선도 터치 안 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외국인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장중에 가즙계로 보니까 1시 20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200만 주 오늘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70만 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관들이죠. 작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차익 실연 이렇게 올랐는데 땡큐 하고 차익 실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쪽들로 섹터 움직임 순환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딱 관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은 빠진 와중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보유자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도 지금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외국인들의 대형주 에 대한 매수 흐름을 좀 반대쪽으로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일선 부근까지 조정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 양상을 한번 짚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오일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코프로 그룹주에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월에서 4월까지 끌어줬던 게 2차 전지 소재주였던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두 종목이 모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6월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사실 하루 앞에 일도 알 수 없는데 6월 전체 전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갈 때에도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유튜브에 좀 영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특정했던 몇몇 개 기업이 주가 상승해서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들 오히려 물량들을 덜어내면서 그걸 개인들이 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도 신용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격 조정은 조금 충분히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양극재 같은 쪽들은 종목별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LNF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 요인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한바탕 좀 주가의 하락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달라요. 양극재를 제외한 쪽들은 목표가를 유지한다 정도의 뉘앙스였는데 양극재 쪽에 대해서만 목표가를 상향한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케미칼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었던 밸류에이션. 미래에 몇 년 치를 땡겨왔었던 그 밸류는 조금은 진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쪽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대형주처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지속성을 체크하고 조금 늦게 사는 한이 있어도 외국인들이 먼저 대령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제를 집중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도와 지급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또 저희가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데서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또 중소형주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점쳐지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대해서 하반기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하반기가 바로 하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외국인들의 행복, 제가 외국인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들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수를 딱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월부터 매수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정고점 2580 부근을 넘기는 파동들, 물론 이제 저항이 오늘 있습니다만 넘기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 해서 4월 중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많이 제한된 것 같네요. 맞아요. 코스닥이 연초에는 전체 세계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업의 98곳 중에서 58개 정도, 한 60% 정도 되는데 이쪽의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 상장사, 이쪽에서 98개를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큰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1분기에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증시에 바닥이 잡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도 지금부터는 약간 수급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개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릴 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반도체라든가 게임주, 반도체 외에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로 다양하게 매수세가 최근에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단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도 그에 연동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결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에 더해서 저희는 또 IPO 시장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PO 시장 출격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좀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역급 딜도 예고가 된 만큼 IPO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21건이 상상됐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도 지금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하반기에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과연 그쪽도 좀 제대로 될지 이런 건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IPO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쭉 표에 나온 것처럼 기업 가치가 한 2에서 5조 원 사이가 꽤 많아요. 서울 보증보험,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굉장히 다 핫한 분야거든요. 보증보험을 빼고는 로봇과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대어죠. 초대형 대어인데 이쪽도 이제 10조 원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LG CNS 관련된 시스템, LG그룹의 시스템을 통제를 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글쎄요. IPO 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쪽들의 상승 탄력이 물론 그때 가서 또 시장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라든가 로봇 같은 쪽들 그리고 2차전지도 핫했지만 지금 밸류상으로 눌릴 자리까지 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상장이 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또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와 좀 부합되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브랜드의 조금 분위기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슈 중에서 탑빅 종목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2차전지 쪽을 좀 꼽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양극재 쪽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LNF 같은 종목이 물론 크게 오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꺾일 때 일단 121선 부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파동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고점,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랐다가 최상단 입형선들에 막히면서 윗고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포스코라든가 코스모그룹 이런 쪽들 대비했을 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울산의 정구체 공장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인 정구체부터 시작해서 양극재까지. 거기다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예요. 니켈이 90% 이상 함유된 이건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2020년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양산을 한 국내 최초 업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다른 에코프로 비행그룹이 시작을 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테슬라의 선택을 좀 받았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쪽으로 고객사가 너무 치우쳐져 있고 매출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향후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조인트 벤처, 완성차와의 그런 협작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LNF 짚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우호적이고요. 거기에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계속해서 되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형관 차장님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SG증권 사태로 일부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권주는 호실적 속에서 악재를 직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감원의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 조사를 착수를 했고, 책 결제 거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이후에 투심은 회복이 됐다고 보시는지,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분석해 주세요. 네, 소셀 제네럴 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정권에서 왔는데, 역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사들이 모랄 해저드에 빠져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요. 물론 검찰에서 지난 26일 날 라 대표를 구속을 시켰죠. 정권시섭 위반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을 좀 짚어볼까 해요. 먼저 피해자 쪽에도 문제가 있고, 정권사의 책임 분명히 있고,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는데, 피해자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는 예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당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거꾸로 정권사에서 오히려 추심에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돈을 잃은 것도 분한 일인데, 이분들이 같은 일당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또 받고 있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라서, 온금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권사 책임인데요. 우선 금융당국에서는 CFD를 만들, 계좌를 만드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CFD를 만들려면, 전문투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하고, 문제는 비대면으로 만들어서 이게 문제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우선 조치를 취한 게, 앞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건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절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정권사들이 모랄 해제들에 빠져서, 특히 리테일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서, 계속적으로 정권사들의 실질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조치를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줘야, 시장에서는 이 정권사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차액 결제 거래라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되는 가운데, SG증권발 사태가 조금 많이 파급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증시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MSCI 명단에 지금 선진지수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는 등,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MSCI 공식 발표 때, 예비 명단에 재진입이 물 건너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92년도에 우리가 신흥국 지위를 얻었어요. 30년이 됐는데, 30년 정도 되면 사실은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되는데, 2014년에 재평가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평가에서 추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2배 정도 노력이 더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는 최준실 사건으로 또 한 번 추락해서 또 한 번 빠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라든지,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무역액 규모라고 보면, 세계 10위권이라 충분히 들어가고, 남마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본시장을 흐리는 모를 해제들 때문에, MSCI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자본시장의 성숙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자본시장의 큰 걸림돌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부분이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호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이런 사태 때문인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1분기 호실적 기록한 증권사들도 전전 근강하고 있는 가운데, PF의 건전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SC 증권파 사태가 2분기 실적에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증권사라는 게 크게 매출의 비중이 일단 리테일이 제일 크죠. 리테일이 제일 크고, 그리고 IPO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PF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매출 창구를 일으키는데, 우선 이번 모를 해제들로 인해서 특히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이 다 걸렸어요. 규음이라든지, 교부라든지. 실제 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 애탁금이 51조에서, 53조에서 51조에서 2조 줄었거든요.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애탁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리테일 시장이 극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바로 아마 2분기에는 실적으로 반영되기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1월 달에 13조였어요. 4월에 26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그런데 4월 달에 뭐가 터졌죠? SG발 증거발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냐? 17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2.8%가 떨어진 거예요. 제일 많을 때. 거래대금이 꽤 많이 떨어진 상태로요. 거래대금 줄고, 그다음에 거래량 줄고, 그리고 애탁금 줄고. 굉장히 안 좋겠죠. 반드시 아마 2분기에 반영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특히 이번에 뼈아픈 것은 리테일로 주 수입을 하는 리테일 고객이 많은 증권사들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게 이번 SG발 인양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리테일을 하는 증권사발 사태가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증권사 이익 체력의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PF 시장의 경색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나요? 아닌가요? 부동산 PF의 결산은 6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제보 드리지 않습니까? 6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우선 금융당국에서 좀 우려 서류였나 봐요. 우선 부실을 틀어내려고 여기를 6월에 들어오는 단기성 자금 중에서 PF ABCP라는 게 있는데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체 잔액이 지금 꽤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미 증권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험사가 있는데 저 증권사의 연체 잔액 중에서 단기성 자금을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장기성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PF 연체율이 10.4%잖아요. 10.4%면 9월 말에 8.2%였거든요. 이미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에 얼마였냐면 작년 말에 2021년 말에 3.7%였어요.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얼마나 급증한 건지는 눈으로 보이네요. 보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만기 3개월짜리 PF ABCP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뇌관인데 금융당국에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지 6월에 돌아오는 만기 ABCP를 전부 다 3개월짜리가 아니라 장기로 돌린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원래 이쪽 시장의 PF나 이쪽 자금 시장은 비슷한데 이쪽 시장의 그 이전에 많이 잡아먹었던 벨로컨처럼 빨아들였던 게 한전 전기차였단 말이에요. 이런 한전이 그나마 이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서 그래서 이거에다가 단기성 자금을 장기로 돌리면 숨통은 틀 것 같고 바로 부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조치도 좀 취해질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PF의 ABCP자 3개월짜리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부실 자산을 조기상각을 통해서 당연하겠죠. 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고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가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해서 정권사 위험값을 산정체계를 다시 하는데 이 부분도 단기적인 조치는 되겠지만 체질적으로 신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론은 부동산 경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제 연체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연체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살아날 거로 전망을 하실까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금리 인하를 깎지는 않고요. FOMC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리는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못 높이고 있겠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단기간에 낮출까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금융당국을 통해서 누르는 금리도 일단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연초에 정부에서 상제하고 경제 전망을 했는데 어제 발표한 정부 기관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하반기에도 경제는 안 좋아할 것이다. 수출은 안 좋아할 것이다. 사실은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호재들이 있다 하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는 경제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은 가끔 일부 매체에서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치대적으로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사의 PF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처방은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뜻밖이 두지 않으면 부동산 PF의 연체율은 좀처럼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 연체를 장기로 돌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불을 꺼나가는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연체를 장기 연체로 돌리면서 불을 조금씩 꺼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연체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SG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증권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좋았지만 지금 호재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다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이 증권주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주요 5개 증권사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세 정권, 한국투자 정권, 에너지 투자 정권, 삼성 정권, 기움 정권 5개 사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직전 분기 대비로도 211%입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문제는 이들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분명히 2분기는 감소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아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모랄 해제도로 인한 리테일 고객들 떠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작을 일찍으로 반영될 것이고 특히 1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기업 중의 하나가 키움증권이었거든요. 키움증권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89억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83% 정도 높은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53%라고 뚫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번 CFD 사건에서 주력이 키움증권이지 않습니까? 제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보정권도 이번에 또 자유롭지 못한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교보정권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들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거 CFD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리테일 고객이 또 떠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악행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개선된 조진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금리 안정화는 증권사의 호재임금은 분명합니다. 금리가 일단 안정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금융 아이비하고 자산관리 부분은 여전히 견수세를 보이는 것도 증권사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주요 매출치인 리테일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PF 쪽에서 부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좀 호재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는데 사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지 못한 SG 증권발 사태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사도 있었지만 8개 종목이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들을 근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희는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급락을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급락을 한 종목이고 그 8개 종목이 그 종목 자체가 부실해서 급락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나마 팔 수도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선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 자체에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라면 그건 손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사태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보유를 하면서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짱, 내일 짱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 내일 짱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